덜레이샤 포스에 호투피플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. 배를 타고 갈려고 지금 선착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. 밑에 가운데 정로쪽으로 딱 안지면 햇빛 안 들어와요. 다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가세요.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베트남 버트피플 수상가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이곳은 털레스 앞 호수 선착장입니다. 저 앞쪽에 보이는 마을들이 수상마을입니다. 지금 이행나무로 기둥을 삼고 있습니다. 언덕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집이 있습니다. 수상마을. 버트피플이라고도 합니다. 옛날 베트남 전쟁 때 피해가지고 나왔던 사람들. 버트피플. 여기는 베트남 난민 버트피플 마을입니다. 여기는 순정인 베트남 사람들이 털레스아 포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. 이들은 여기서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로 캄보디아 버트 수상가옥 있는 데 가서 생활용품을 산다고 합니다. 여기는 베트남 난민들의 버트피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상가옥입니다. 여기는 털레스아 포트 제일 하류에 있는. 여기는 완전히. 이 depri ہوئ呀. 털레스아 포트 Hubo. 여기는 식사 정보가 부어라áveis 다 해서 유행비 거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